Q. 싱그름 센터 직원과 사장님을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싱그름 센터 직원하고 같이 사장님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거 전했더니 이것저것 물어봐서 낙곤땅까지 알려드렸었는데. 아 사장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도큐멘트에 왔어요? 어제는 여기 꽃 가게 앞에 전단지도 다 떼고 큰 개까지 청소도 다 하던데. 그래요? 특이하네. 도큐멘트에 왔어요. 도큐멘트에 왔어요. 싱그름 센터 직원 말로는 사연이 엄청 불쌍하던데. 무슨 사연이? 나아진 엄마도 죽고 아빠하고 단 둘이 살았대요. 그런데 아빠도 갑자기 죽어서 고아인 줄 알았는데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엄마 찾아서 한국에 왔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 친딸이라는 로즈는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걸까요? 33년 전. 21살의 수진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미국 교포 제임스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수진 씨에게 제임스는 큰 의지가 됐습니다. 제임스는 수진 씨에게 함께 살기를 제안했는데요. 수진 씨 역시 흔들림 없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수진 씨와 제임스 사이의 딸 로즈가 태어났는데요. 딸 바보가 된 제임스와 달리 수진 씨는 향수병과 우울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임스는 힘들어하는 수진 씨를 위로하기 위해 청혼을 하는데요. 수진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과 고향, 무엇보다 가족이 그리웠던 수진 씨는 잠시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얘기합니다. 제임스는 수진 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미안함으로 흔쾌히 수진 씨를 보내주는데요. 수진 씨는 제임스와 로즈를 남겨두고 홀로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을 모르는 한국 가족의 품으로 가는 수진 씨. 부모님을 뵙고 곧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국으로 떠난 수진 씨. 그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 있는 장소에서 뵙고 있는 장소에서 뵙고 싶어요. 마이 Dazu의 성함이 흔쾌히 수 있는 장소에서 제이기 때문에 소원에서 뵙고 싶어요. 아버지에 관절해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인식을 País 전달이 되었어요. 아버지에서의 집에서 뵙고 싶었어요. 아버지에서 상대한 thunder. 이 장소에서 뵙고 싶었어요. 아버지에서 저녁은 이에요. 그 날의 목소리를 집에 다녀오고 있어요. 아버지에서 공개했습니다. 아님, can you imagine thinking your mom had passed away? She's completely gone for 32 years, but she was alive in Korea. And I was, I was, I was happy. I was actually happy. I'm sorry for that. It's not a lie. I'm sorry for that. I'm sorry for that. You can't say it. I'm sorry for that. Rosie's sad. She's sad to see it. She's a bad thing. Alright. You should pay rent. Exactly right. 네, 가자. 바이. 바이. 왜 안 가? 먼저 가봐 아빠하고. 왜? 한 마디만 하고 올게. 알았어. Rose, 제가 정말 생각했을 때, 그런데 제 인생은 여러분이 당신이. 이게 제 어머니의, 사실 제 어머니의 샵. 그리고 당신은 그냥... 이게 제 어머니의 샵. 그리고 제 어머니의 샵. 당신의 어머니의 샵?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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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말할까요? 아니. 왜냐하면 제 어머니의샵 불타 accountingemie인지. 으로부터 제 어머니의 factory pink prac laude까지. 나는 제 어머니에게 아이를 달 Els해를 준 지 이제 sack제한ата. 그런데 ¿ learnt 아니 theatrical 자고 인간은? 그렇죠. 왜 저녁에 있는 걸 알고 관심이 있었어요? ув Rent에요? Dynam gesund pais각의 ائ을phempor.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런데 나의 Cliff prim wave. But what about you I am a real daughter but you're not Even you took the money whatever the flower shop but you cannot be one of us 피를 나눈 자매지만 불청객이 돼버린 루즈와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민경 씨. 자매의 신경전이 살벌합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사람입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꽃가게를 찾았습니다. 로즈는 엄마를 대신해 꽃가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준이를 발견한 로즈. 민준이와 친구들을 부릅니다. 동생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로즈. 민준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학생들도 어떻게 되실까요? 아, 알아봐요. 아, 알아봐요. 너는 영어일 줄 알아? 아, 알아들었어 나는. 뭐라 했는데? 그거 뭐라 했는데? 몰라. 민준? 어? 이건 너야. 내가? 응.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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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내가? 응. 네가.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철은 없지만 피를 나눈 동생이 생긴 것만으로도 좋은 걸까요? 로즈는 민준이를 살데라게 챙깁니다.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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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저녁. 여전히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도 큰 가족. 아휴, 이제 내 마음을 쉬시겠다. 다 늦은 밤. 찾아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 누구야? 로즈는 안 돼? 어? 문 열어주지 마. 야, 야, 야. 문 열어주지 마. 야, 야. 컴이야, 컴이야. 또다시 집으로 밀고 들어온 로즈. 인자, 인자 왜 왔어? 하루 종일 먹고 싶으면 좋지. 뭐? 내가 날씨 쐓을 으. 넌? 아휴, 나 맨시 쐓을! 아휴, 나야. 아휴, 나야. 아휴, 나야. 이렇게 뭐하는 중인데? 더 플레이하는 건가요? 아휴, 아휴, 나야. 아니, 그렇게 말하자면? 아휴, 나야. 아휴, 나야. 아휴, 나야. 그치? 아휴, 나야. 아휴, 나야. 뭐하려고 그래? 왜 생각을 했었棄지? 루즈는 다짜고짜 집으로 와서는 같이 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민아, 얘기해라. 돈 때문에 있다. 돈 얼마만 되는지 물어봐. 돈 얼마든지 줄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 Are you came to money? How much do you want? We can give you. How much do you want? You took a flower shop and now you want more money? We can give you. I never asked for money. You did. When? Always. Flower shop, money. Now you want to tak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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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family's house. I didn't come here to take away anyone's money or anyone's house or anyone's anything. I came here to find something. I came here to find a family. I came here to be a part of a family. It was all of you who assumed from the start that I came here to take away something. It was all of you who treated me as if I was a con artist. I heard everything. Well. I heard from the start thanks to you, ''The I heard from the meeting. I heard from the meeting. A phone rings and who's the one living room.